시대타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공격을 해줘야 해 그래야 이 새끼가 이 큐를 못 먹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방금은 조그만 있었다가 대프를 못 먹었어요 정치인이야 초반에 잘한거 같은데 후반에 개똥 싼다고? 어.. 갑자기? 오 이분이 저 있다 저 있다 빠이브x2 알죠? 느낌 알지? 먼저 하나 주고 빼면 돼요 알지 알지 저 맞어 지금 지금 정식아 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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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롭 빠져 플롭 빠져 플롭 빠져 플롭 빠져 오케이 아 나이스 이거야 이거야 질 질 질 알지 선생님 아이씨 아이씨 Q Q Q Q를 따라 Q 나이스 잘가 이리와 오 야소 야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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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야소 바로 붙잡아 무시무시무시 때려 때려 다시 다시 전메? 전메? 오오오 아아 판단하잖아 아 악스트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미친놈인가? 가끔이긴 한데 잘하는 날이 있긴 하네 역시 역시 나는 일의 다이아를 보는 사람 어 맞네 와아아아 비검 와 죽여 죽여 정착 아 W W W 아이고 아 아 뭐야 궁 썼는데? 다는 승사가 죽었어요 잘했어 방금 바쁘다 알았다 뭘 잘해 이 새X야 못했어 그렇지 어 요거까지 서로 이제 못할 때 서로 요구하게 하자 오케이 확인 오케이하게 감성 아 오케이하게 오케이하게 동성 까지 봐야잖아 동성 오케이 오케이 봉선 우케 아 저희 방은 욕풍 없습니다 욕풍이 뭐냐면 별풍선으로 이제 전자 누나를 욕하려고 뭐라고? 반포 자의 가능하다고? 학가능 가능해? 그러면 학가 그냥? 학가능 전자 누나 켜볼게 가자 얘들아 켜봐 오 좋습니다 똑바로 앉아 시부랄 세계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탑 5억 연습하는데 잘하진 않아 좆같은데 약간 좆같아 화장실 빠르게 해야되겠습니다 화장실 같이 갈래? 화장실 같이 갈래? 화장실 같이 갈래? 어딨어? 미친놈가 이..이..이..이..이.. 기다려 기다려 이거 엄청 뭐가 아니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나이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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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모언 이거지 이거지 간모언 이거 뭐야 내가 이걸로 뭐얘기 퀵이 죽혀서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 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쭈ez 쭈쭈쭈쭈 QUоло 쭈쭈쭈 Wen 이udi 계속 때려때 Prin ability C2 여기에다 여기서 steals 이거iary gle 최대한 아 이동이소 아우 싸발 아아 이동이소 날렸어 어이 시키야 야 뭐해 뭐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진짜 울마하면 멘탈 진짜 흔들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나 오늘도 아까 삐질 뻔했어 솔직하게 겨우 참았어 언제요? 중간에 못하는데 욕 먹어야 된다고? 야 갈색 반달곰아 그러면 너 매니저 줄 테니까 미리 욕하고 블랙 당할래? 어떻게 할래? 우리 사이 여기서 끝내자 죄송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그래 그래 좀 알았지? 앞으로 가시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가세요 미신인데? 아니 그거 니코라서 그래 니코라서 그래 미스포차로 있다 ㅈ같네 아 저 새끼 메타몬 같은 새끼야 저 새끼가 저 앞으로 가서 퀴한번 아 아까비 오케이 아 감자네 아아 피읍한거야 피읍한거야 아 ㅅ같자 니코 AP라고? 아니 AD로 갔는데? AP라는 데는 대가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저러애들 보면 하밖에 안돼 저러애들 어 근데 고맙다 진짜 선생님 그게 포기해줘가지고 마법사의 체육 아니에요 마법사의 체육 뭔줄 알아 이거 호떡 뒤집는거? 에 맞아요 보라색 호떡 뒤집게 나 알아 뭔줄 알아 저 위에 더 하나 더 이거 뭐야 그거 스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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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내꺼 나 건드리지마 내꺼야 나 건드리지마 내꺼야 게임 나가진다고? 아야야 나 해도 돼 스카노 패시브 이 원 하나 있으면 스카노가 공격이 빨라져요 아 그럼 나도 빨라져 나도? 안빨라져 아 저새끼는 나 놀리려고 게임하나봐 노공만은 오케이 빼야돼 빼야돼 전멸 죽었다 와 씨 시식이 존나 걸리네 방금도 전멸을 써야되나 생각했거든 그러면 써야돼 그냥 그러면 써야돼요 그러면 쓰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먼저 해야돼요 원래 제가 내가 말하는것보다 자기생각도 빠르니까 그럼 이제 좀만 주도적으로 해볼게요 네 들을거 들으면서 원래 그래야 느려요 근데 언제까지 로봇을 쓸 수는 없어 그 말은 내가 로봇이란 얘기? 상하 와아아아 아니 아니지 약간 지금 아니 근데 로봇갖 고장났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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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났는데 아니 일부러 이니시갈라고 난이게 시작이야 끝났다 나이스 이겼다 이거지 빅그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끝났다 내가 18점이 좋아 그래 내 18점이 좋아 미키 미키가 확실한데 형이 시발점이 기가 없긴다고 형이 시발라면 그거 C고 나는 시발점 고 고 고 고 형 고주나 잡아 다 잡아 계속 가 계속 가 달려 달려 어 좋아 뭐야 점화있어 점화있어 점화 가로 점화 가로 점화 가로 아우 나이스 하고 다했다 엄마가 형 시발점이야? 아 시발점이 아니고 장난 아니고 잘했다고? 엄마 아까 시발점이 욕이었다는 얘기 맞는데? 들켰네 오 오 사발점이고 탑 가지마 오 못하는데 왜 계속 가 뭐 이새끼야 뭐? 방금 나도 잘했는데? 정글자인데? 존나 어이없네 뭘 못해 이 새끼야 얘들아 근데 선생님 없이도 해봐야 돼 언제까지 선생님 말만 들을래 진짜로 형이 결혼해가지고 평생 살거도 아닌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싸워 싸워 야 미터 치고 나이스 깔끔하다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왜 이 새끼들 아들이 아빠를 때려 C 흠 X X 자 내가 먹어서 죄송해 이거 지금 대표가 저새끼가 다 한다고 저새끼가 사실 이새끼가 원딜이야 이새끼가 나이스 그렇게 포도청 계속 쏴 나이스 손범바지 준비하시고요 응 벽궁 수고 W 수고여 나이스 아씨 살아야돼 오 살았다 나이스 나이스 오 오른쪽이고 좋습니다 집에 갔다 오고 라인 딱 깔끔하다 오 뭐야 어우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근데 게임중이라 일단 리액션 간단하게 할게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감사합니다 형님 이걸 맞춰버려 어 뭐야 어 장막으로 막았나 야 방금 어떻게 된거냐 우와 장막 족싹이네 진짜 존나 잘 쓰고 싶다 아 제발 닥즈 나이스 오우 훤호 후후 환레잇 컷 홈 우와 ounce 자 피가구 캑 아 쏘 아 아아.. 아아씨.. 아아.. 진짜 아.. 멜리스.. 개XX야.. 똑같네 저X야.. 아 부캐네 이XX 부캐라니까 X나 잘해.. 야 알아봐봐! 에이스케이.. 에이스케이 출신이네 어쩐지.. 아아.. I can't build there 뭐해! 딸꾹 지났어? 뭐 저러개가? 이게 바로 미로 찾기다 집에 안 걸릴 자신 있지 왜냐? 나한테는 이게 있어 사이보다 X같은 새X야 이라니 meille춰 다시 monopol 퐁 진정한 상남자 죽고 죽어 개같은 새X 이리와! 럭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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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 3x2 안됐 아삼 3 X2 Ice 아!!! 아 앨리스가 X같아 저X! 읏이 X맛잘해! 자야 가자 가자 WenW W 잡고 잡고 아 궁 써주고 궁 써고 죽을걸 제발 엘리스만 제발 제발 아 궁 쓰고 죽을걸 미안하다 아 안돼 안돼 엘리스 너무 쎄 엘리스 잡을사람이 없어 엘리스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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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엘리스 씨발 엘리스만 가 엘리스만 잡으 굿나 빵 aku , 눈에 앞장 꼈다 굿나 빵세 지금 이로와 이로와 이돌라 겨새끼야 뒤로 키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마무리 야 이거 할망하다니까 진짜 이거 이거 앨리스만 준 아니 왜그래 아니 왜그래 갑자기 시계집 사장됐어 시계집 사장 아니 사일러스님.. 그런식입니까? 왜 척박하게 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로? 진짜 사람이 때리면 안 되지만 내가 가상으로 때려볼게 여기서 게임하고서 PC방에서 이 새끼 사일러스야 가상으로 때렸어 가상으로 얘들아 아니 이 새끼는 킬이 10이고 나는 데스가 10이야 답차이 이거는 시계차이야 얘가 끝까지만 했잖아 아 그럼 이렇게 허탈하게 우리가 지진 않았어 이거 존나 시계차이야 내가 봤을 때 이 새끼가 중간에 너무 그만뒀어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부쾌적이었어 딸이 패드립했다고? 이건 솔직히 정글하고 탑차이거든 이걸로 하나 인해서 얘가 미드차이가 됐어 왜냐면 패드립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차이가 된 거야 봐봐봐 딜도 봐봐 이게 사람이냐? 봐봐 난 많이 쳤인데 난 다른 애들보다 높잖아 몇명보다 높아 나는 안녕하세요 한달 정직을 당해본 당사자입니다 오늘 게임하면서 저는 이분에게 부모님 야 이분이 뭐라 했냐 정확히 뭐라 했어? 너네 에미라고 했습니다 청량한 게임 속에 웬 날벼락 이건 아니죠 정지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내가 패드립한게 된다고? 저는 이분에게 야 나 왜 말을 이렇게 적냐? 저는 오늘 게임하면서 이분에게 너네 에미라고 했습니까? 뭐야 X될 뻔했네 오늘 게임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와 X될 뻔했네 내가 패드립한 사람이 될 뻔했네 와 X될 뻔했다 엑시 언어 7등급 X될 뻔했다 이분이 저에게 진짜 거의 파파고 번역기보다 잘못 돌렸어 진짜 와 X될 뻔했네 거의 자수할뻔했네 진짜 와 X될 뻔했네